도심 항공교통, 즉 UAM과 진흥형 자동차 등 먼 미래로만 보였던 첨단 교통수단들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 교통산업에 대한 연구와 시험에 특화된 이른바 모빌리티 대학이 대구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개명대 자동차 관련 학과가 쓰던 달성 캠퍼스입니다. 18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곳이 7년 뒤면 모빌리티 대학으로 변신합니다. 미래차는 물론 스마트 교통 체계와 도심 항공교통까지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됩니다. 연구소와 기업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500명 넘는 학생과 연구자들이 머리를 맞대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내에서 준비해주신 모빌리티 전용 캠퍼스를 통한 실습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업을 듣는다면 충분히 재직 과정에서 도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교통수단은 대구시가 내세운 이른바 5대 신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반시설을 갖추더라도 연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인재를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새 캠퍼스 조성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학생들도 결국은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어우러지는 세대에 입박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팔을 걷어붙인 이유도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공감됩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곳 테크노폴리스에서 거주를 하면서 안정적인 연구나 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교육, 문화, 체육시설 등 획기적으로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정주요건 개선에... 지역의 미래 신산업에 발맞추는 대학의 움직임이 소멸하는 지방에 사람을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근우입니다.